안녕하세요. 도전 월간 어도비 7월 커리큘럼을 맡은 현 감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DPR 체험 파일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혹 지난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하시면 오늘 내용의 이해가 더욱 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프로젝트 파일의 경우 실제 뮤직비디오 파일은 입문자분들에게 다소 어렵게 다가갈 수 있어 초보자분들도 DPR 뮤직비디오 효과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재가공한 프로젝트 파일인 점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옛날 TV 효과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효과와 색보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메트리 색상의 심화 과정을 조금 다룰 예정이고요. 올드 TV 효과를 이해하고 나의 클립에 지금까지 배운 효과들을 조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열어볼까요?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이어서 이제는 레이아웃이 조금 익숙하죠? 그럼 바로 영상 시청해 보겠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DPR 라이브님의 색상별 컬러가 돋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모든 트랙의 눈을 끄고 저희 트랙 첫 번째 트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디오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효과 컨트롤로 들어가 보면 아 렌즈 왜곡이라는 효과가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루메트리 색상에서 약간의 보정을 해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렌즈 왜곡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효과 탭에서 검색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곡률로서 어느 정도 볼록한 화면일지 아니면 오목할 화면일지 조정해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곡률 20 정도의 이런 볼록한 TV 효과를 주었고요. 그리고 루메트리 색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 꺼주시고요. 기본 교정에서 약간의 색온도를 차갑게 만들어줬고요. 이 화이트를 높여줘서 조금 어두울 수 있는 흰색 부분을 살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도 또한 약간 파란빛의 생동감이 좀 부족해 보이죠. 채도를 올려줘서 파란빛의 생동감 또한 살려줬습니다. 전후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탭. 크리에이티브 탭에는 별다른 고정이 없네요. 첫 번째 클립 블루에서 사실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색조 및 채도 곡선. 그리고 색조 및 루마 곡선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색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 색상의 채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그런 툴이고요. 루마의 경우 그 밝기를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그런 툴입니다. 첫 번째 클립은 블루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 부분에 점을 찍어서 올려주었고요. 가장자리가 같이 올라가지 않게끔 고정시켜준 건데요. 더블 클릭하면 초기화가 됩니다. 제가 초기화시켜서 한번 다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올리고자 희망하는 파란색 부분에 점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양옆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에 채도를 높여주시면 채도가 굉장히 쨍해졌죠? 마찬가지로 채도를 만약에 낮춰주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계열의 색상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채도를 높여주어 이 하늘색을 조금 돋보이게 만들어줬고요. 이 오른편에 체크를 해제했다 다시 활성화시켜주시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색이 좀 살았죠? 마찬가지로 색조 및 루마도 지금 하늘색 영역을 선택해서 조금 밝게 해줬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처음부터 해볼게요. 파란색 부분 내가 올리고자 희망하는 곳에 점을 찍고 양쪽을 고정 그리고 희망하는 부분을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늘색이 살아나게 됩니다. 밝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어둡게 만들어주면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는 색이 빠진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짙은 파란색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색이 빠졌다기보다 밝기가 변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다시 이 루마 곡선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 클립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다뤄졌고요. 그 다음 핑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핑크도 마찬가지로 효과 컨트롤을 보면 렌즈 외국이 들어가 있고요. 루매트리 색상으로 보정을 해줬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정을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끄고요. 기본 교정부터 살펴보면 약간 차갑게 넣어줬고 이 색조를 핑크색 쪽 틴트 쪽으로 약간 많이 넣어준 것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노출을 이런 식으로 잡아줬는데 사실 밝은 계열로 노출을 완전히 높여버리면 오히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핑크색이 살기보다 흰색으로 통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색이 표현될 수 있게끔 약간 어두운 느낌으로 표현해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 교정에서 어느 정도 톤 앤 매너를 잡아줬다면 크리에이티브 말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색상 휠 로 보정을 하였습니다. 미드톤에 핑크색을 넣어줬고 밝은 용역에도 살짝 핑크 빛을 넣어줬는데 이 어두운 영역에서 이 청색 쪽으로 반대로 가줬어요. 그 이유가 지금 피부톤을 보시면은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어두운 영역이 초기화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피부 자체가 굉장히 뜨는 약간 붉은 빛이 과하게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무드를 핑크톤으로 넣어줄 때 한 영역에서 특히 피부톤이 속해 있는 이 어두운 영역 지금 피부톤이 굉장히 다크하죠. 이 어두운 영역에서 반대로 끌어주시면은 약간 피부톤은 살리면서 이 전체적인 무드를 핑크색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 중 그런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색상 휠을 저희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서 바로 썼죠. 그 색상을 변경할 때 색 대비를 강조해주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옐로우인데요. 렌즈 왜곡은 모든 클립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루매트리 색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루매트리 색상에서는 기본 교정에서 보시면은 보시면은 색이 오히려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기본 교정을 하기 전에는 이 모자 색은 굉장히 쨍한 노란빛인데 벽은 상대적으로 쨍하지 않은 색감이 조금 빠진 듯한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균일하게 맞춰주고자 이런 식으로 네 채도도 낮춰주고 색조랑 색온도를 조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통일성 있는 노란빛의 노란 계열의 색감을 가져간 상태에서 곡선에서 이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지금 균일하게 올려줬는데요. 그래서 섀도우는 살짝 올라갔고 이 화이트 부분도 조금 올라갔지만 가운데를 중심으로 균일하게 밝기가 올라간 듯한 네 그런 곡선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 마지막에 색상 휠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색상 휠을 보시면 저희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처음에 톤을 맞춰주고 미드톤으로 그 다음에 곡선도 중심부를 중심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색상 휠에서도 미드톤에서 옐로우를 쭉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루메트리 컬러를 껐다 켜보면 되게 쨍한 노란색의 모자만 돋보이던 클립에서 좀 전체적으로 균등한 노란빛이 돌게끔 보정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그런 툴이 있어요. 바로 이 곡선 탭에 있는 색조 및 색조라는 강력한 툴인데요. 이 툴의 경우에는 특정 색을 다른 색으로 변경해주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걸 추천하냐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노란빛으로 모두 시프팅이 되어 있어요. 초록빛이 보인다던가 빨간빛이 보인다던가 이런 거 없이 균일하게 노란빛을 띄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잘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노란 부분에 점을 찍어주시고요. 양쪽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노란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을 한 번 보면 아 위로 올라가면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바뀌고 아래로 가면 초록색, 청색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직관적으로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저희가 균일하게 톤앤매너를 좀 잡아줬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전체적인 색감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효과일 것 같아가지고 한 번 소개를 했는데 이후에 이 색조 및 색조가 어떤 식으로 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 한 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옐로우에서는 이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린입니다. 그린의 경우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록색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촌스러워지기 쉬운 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색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다 옮겨버리면은 굉장히 약간 피부도 뭉개지고 뭔가 뭔지 모르겠는 듯한 이런 화면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보다 지금 오히려 톤앤매너는 어느 정도 기본 교정을 통해서 잡아준 상태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곡선 탭에 있는 색조 및 채도 그리고 색조 및 루마를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초록색을 조금 더 그린이라는 톤앤면에 맞게끔 채도를 높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초록색 옮기고자 하는 부분에 점을 찍어주시고 양쪽을 고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초록색을 올려줄게요. 네, 전후를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은 뒤에 배경에 있는 이 숲 약간 초록빛의 식물들이 굉장히 더욱더 생동감 있는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마 또한 초록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만약에 기본 교정에서 초록색으로 확 이동했을 때는 피부랑 옷이랑 도로랑 다 정신없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예쁘지 않은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기본 교정에서는 톤앤매너만 조정해주시고 곡선 탭에서 이런 특정 색을 살려주면 훨씬 더 다채로운 영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피부톤도 피부색 같죠? 어둡긴 하지만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고 흰색 티셔츠와 의상 그리고 도로까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곡선을 껐다가 켜볼게요. 네, 지금 과학에 가서 약간 여기가 이렇게 깨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해보면서 적정한 선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레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드는 지금 원본 포티지 자체가 이렇게 빨갛게 촬영된 포티지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루메트리 색상에서 제가 탭을 껐다 켜도 아무런 효과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본 포티지 자체가 이렇게 빨갛게 찍힌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움직이는 노란색 빛이랑 파란색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빨간색이라는 톤앤맨에 맞춰서 빨갛게 바꿔주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색조 대 색조 곡선 그걸로 해줄 수 있는데요.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일단 잘라줄게요. 왜냐하면 뒷부분은 청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줘야 되고 앞부분은 노란색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분을 해주고요. 앞부분에서 제가 곡선 탭으로 가서 지금 색조 및 색조 저희가 원하는 거는 화면에 보이는 이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노란색이죠. 노란색의 점을 찍어주고 나머지 양옆을 고정해 줄게요. 그리고 클릭한 상태에서 빨간색이 있는 위치가 보이죠?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빨간색 톤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청색 마찬가지 청색 우리가 바꾸고자 희망하는 색이 바로 이 청색이죠. 청색의 점을 찍어주시고 양쪽을 고정해 주신 다음 빨간색 쪽으로 아래쪽에 있네요. 이번엔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재생을 해 주시면 아까 노란색, 파란색이었던 노란색, 청색이었던 빛이 계속 빨간색을 유지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저만 재밌네요. 재미있게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면서 여러분 익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오렌지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자체도 굉장히 오렌지색의 매력을 잘 살린 영상인데 여기에서는 또 새로운 기법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옛날에 영화 예고편 같은 거 보면 어떤 특정 색상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없애주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 포티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황빛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한번 주황색을 제외한 나머지를 없애줘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색조 및 채도 나머지 색상의 채도들을 다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살리고자 하는 이 주황색부터 빨간색까지 일단 점을 찍어서 고정을 해줄게요. 주황색이랑 빨간색 그리고 나머지 영역 나머지 영역을 제가 쭉 내릴게요. 마찬가지로 쭉 내려주시면 약간의 위치 조정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네 지금 현재 이 주황색 톤만 유지한 채로 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작업을 해야겠지만 약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 보여주시면 주황색 톤을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이 채도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매력적인 영상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활용하는 이런 곡선들을 활용하면 되게 신기한 재미있는 영상들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보라색 쪽으로 가도록 할 텐데요. 네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마 이 옷 색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의 경우에는 굉장히 보라 빛이 잘 띄고 있는데 옷의 경우에는 약간 청색에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청색을 보라 빛으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방금 이 사이 컷 편집이 있는 지점에서 일단 나눠줬어요. 그 이유는 앞에도 색보정이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줬고요. 뒷부분에 가서 색조 및 색조로 이 청색을 이 청색이죠. 여기 파란색 청색 있는 이 구간이죠. 네 보라 빛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자 보라 빛이면 이쪽이네요. 보라 빛 보라 빛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제가 전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 봐도 눈에 한눈에 봐도 색깔이 이제는 보라색이구나 라는 게 확실하게 눈에 돋보이죠. 그리고 이 보랏빛 꽃의 색이 전혀 영향이 받지 않은 게 바로 이 루메트리 색상의 강력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현실으로 특정 색만 정말 딱 뽑아내서 쉬프팅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랙에 있는 이 루메트리 컬러는 다 다뤄봤고 이제 그러면 이 세 번째 비디오 트랙과 나머지 트랙들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비디오 트랙에 미리 보기를 켜주시면 가로선의 이런 TV 모양의 효과가 켜졌는데요. 저희 첫 번째 강의에서 다뤘던 혼합 모드를 활용하여 이런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소프트 라이트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표준 그리고 불투명도로 100%로 바꿔주시면 원래는 아 이런 영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렌즈 플레이어와 다른 효과들을 넣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포티지를 소프트 라이트 혼합 모드 그리고 불투명도를 45 정도로 바꿔주셔서 이런 옛날 TV와 같은 가로줄 가로선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트랙은 이 테두리 레터박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레임 올드 TV 프레임인데요. 만약에 이 프레임을 저희가 기본 교정에서 검정색을 올려주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긴 프레임이죠. 회색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런 프레임은 이제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넣어주거나 하시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프레임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첫 번째 트랙에서 렌즈 외국을 넣다 보니 주변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로 저희가 공류를 화면마다 다르게 정했기 때문에 화면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자리의 크기도 포티지마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크기 또한 이 프레임을 통해 통일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디오 트랙은 텍스트 블루 핑크 옐로우 그린 이런 식의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텍스트의 경우 해당 텍스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효과 컨트롤에 들어가시면 폰트 크기 작안 색상 등 다양한 것들을 변경해 줄 수가 있고요.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싶으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기본 그래픽 기본 그래픽에 텍스트를 열어주시면 정말 섬세하게 조율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색상은 어떻게 변경하시냐면요. 여기 7 옆에 있는 이 네모 색상 상자를 클릭해 주셔서 다른 색상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효과들이 모여서 결론적으로 색상별 매력적인 DPR 라이브님의 모습이 담긴 그런 영상이 표현이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개의 포티지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그린에 어울릴만한 저의 영상 포티지인데요. 그 영상 포티지를 통해서 매력적인 색깔을 살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포티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티지로도 색상별로 어울리는 그런 클립을 찾으셔서 보정을 간단한 보정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색보정 포티지 3번 포티지를 타임라인 위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저희가 음성 파일은 쓰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하셔서 연결 해제해 주시고요. 음성 파일은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포티지를 보면 저희가 오늘 어떤 작업들을 했죠? 일단 옛날 TV 효과를 내기 위해 렌즈 왜곡을 넣어 줬습니다. 그럼 효과에서 렌즈 왜곡 을 검색해서 맨 아래쪽에 있어요.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 곡류를 약간 볼록한 이런 렌즈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프레임 이 옛날 TV 프레임 있잖아요. 이 프레임보다 더 작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프레임을 옮겨와서 보면은 곡률이 만약에 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흰색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티지를 넣었을 때 이 흰색 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프레임을 원위치로 하고요. 여기에서 한번 색보정을 우리가 해보고 이 그린 그린 쪽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로메트리 색상에 가셔서 일단 전체적으로 영상의 대비가 조금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보다 약간 초록의 따뜻함 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영상은 좀 따뜻하게 가고 약간의 초록빛을 살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밝기 자체가 너무 대비가 없어서 대비를 좀 주고 밝은 영역 밝게 눈 영역도 좀 화사한 느낌의 초록빛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교정을 해주신 다음에요. 그런 다음 한번 곡선에 가서 우리 오늘 했던 강력한 도구 있죠. 색조미 채도 색조미 루마 이걸 통해 그린 포티지다 보니 초록색 부분에 점을 찍어주시고 양쪽 고정 그리고 초록색의 채도를 높여줄게요. 지금 보니까 약간 노란빛 이어가지고 이 잎사귀가 초록빛이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노란빛에 점을 찍어주셔서 색조 및 색조 곡선으로 노란빛을 약간 초록빛으로 바꿔볼게요. 초록색으로 바뀌죠. 마지막으로 색조 및 루마에서 이 초록색상만의 나머지 밝기는 우리가 정해줬고 초록색상만의 밝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너무 과하면은 또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이 정도가 딱 적당한 전경에서의 풀색 인 것 같습니다. 생동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저에게는 그러면은 이 부티즈를 한번 우리 그린 그린이 있는 영역에다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린을 없애주시고요. 저희가 원하는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뭐 한 이 정도까지 가져와서 자세한 건 이쪽에 와서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놓고 보면은 초록색 느낌이 나네요. 너무 초록초록한가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푸치지도 색상별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한 방식처럼 한번 여러분의 푸치지도 이렇게 변형해 보시면서 색 보정에 대해서 조금 친숙해지면 나중에 더 자세하고 더 디테일한 표현도 재밌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DPR 뮤직비디오 체험파일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하며 개인적으로 DPR 이한 감독님의 작품들을 감명 깊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영상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월간호도비 사이트에 여러분의 실습 파일을 제출하시면 푸짐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형감독이었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기대해보면서요.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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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